기념일에는 한국에서는 떡을 먹기도 하니까 저희가 이제 특별히 경단을 준비했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듬뿍 해야지 맛있어. 경남 반죽 내가 해놓을게. 네. 넥슨 먹었어요? 넥슨 먹었어요? 넥슨 먹었어요. 넥슨 먹었어요. 넥슨 먹었어요. 넥슨 먹었어요. 넥슨 먹었어요. 이렇게 높아. 이렇게 높아. 너무 높아 이게. 이거 좀 덜어줄까요? 뭐 치대 문제. 이거 좀 덜어줄까요? 뭐 치대 문제. 치대? 이 정도가 괜찮죠? 아, 그거보다 더 적게 했는데. 근데 이렇게 안에는. 아, 괜찮아. 기계 힘들었다. 그니까, 둘러냐, 그래. 안을 해냈어요. 그거보다 더 많았을 것 같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데도 할 수 있는 곳이 왔거든요. 못 받았을 것 같아요. 전자로 오 due학생이었어요. 트레이터는 킹에 등장 Plaquenil 프로와 함께 할 수 있는 곳을 얘네끼리 잘 붙어가지고 세 숫자 하나씩 세면서 해주세요 둘 셋 넷 셋 이것도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나가는 거는? 이게 근데 식어가지고 좀 딱딱해졌어 많이 딱딱해요? 먹어봐도 돼요? 응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많이 이거 한번 먹어봐요 너무 딱딱해져 너무 딱딱해? 시간이 조금 지나서 사실 약간 딱딱해졌는데 너무 속상해요 그래서 많이 그래도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It's okay We're good 네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Jonna 네 It's good It's good It's good I'm good But it's good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Yeah It's good It's good Use a little Chilli You know how they say it with hearts You know Like sesame 딱딱한 느낌 oh 맛있게 드세요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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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하하하 진짜로 더 많이 힘들지만 또 좋은데 그것도 질의 라이브 deform이에요 좀 더 할거죠 아름다운 것 같다. 너는 다른 것 같다? 아름다운 아이스크림을 할 수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것 같다. 이것은 아주 완벽한 것 같다.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정말 맛있다. 뭐 생각해? 뭐라고 생각해? 아름다운 것 같다. 아름다운 것 같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왜 더 맛있어? Correct! 왜냐면 더 맛있어! 정말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곱창이 말이야! 네! 네. 이게 소프다. 오, 너무 소프다. 이게 진짜 맛있다. 저는 이 노란색을 더 좋아한다. 저는 더 스포지에 대한 느낌을 더 좋아한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흑백이 주어진 게 더 낫지 않더라구요. 그리고 흑백이 더 낫지 않더라구요. 흑백이 있어도 약간 부드러워하고. 그런데 이게 좋은데요.